뭐라고? 드디어 엘사 수수비보험! 금, 토, 일!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연락주세요! 연락!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구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엘사 수수비보험! 지금 2월 초부터 열심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는 1 플러스 1 묶어 더블로 가! 네, 구독자까지 가입이 되는 골라 담는 땡땡 건강보험이 1월 31일까지 가입이 되었지만 2월 6일까지 재연장이 되었다는 거죠! 2월 6일이면 다음주 월요일인데요! 그런데 6일까지는 솔직히 가입이 힘들고요! 5일까지! 2월 1 저녁 11시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2월 6일 월요일은요! 그 전에 설계권 혹은 처약서를 뽑은 건들만 수납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2월 5일, 2월 1 저녁 11시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먼저 빨리 막차 타시고 발을 당그시기 바랄게요! 자, 엘사 수수비보험! 과연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정말 사고의 곰탕 우려먹듯이 저 보호망이 계속 올려드렸지만요!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종수비비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두 번째는요! 종수비비가 회당, 같은 부위, 같은 질병, 회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치아보험 가입하셔서 아실 거예요! 보험금 지급이 정말 잘 되고 지급 잘 주는 회사 당당히 1위가 엘사 생명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20년 갱실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또한 성인 주요지난 종수비비, 수수비보험을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3, 2, 5 간편유병자보험이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 다발자 혹은 보험 청구 많이 하신 분들도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또는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골라 담는 땡땡 건강보험! 저는 1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돼서 정말 부라부라 했는데요! 정말 노심초사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3일간 오늘 금, 토, 일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 토요일 날, 2일 날에도 주말 반납하고 일을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가입 못하신 분들 아직 많이 있어요!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가입하고 한 달 이내에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가입서부터 나중에 보험금 청구, 사후보상관리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가입보단 사후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수수비보험, 진단비도 좋지만 수수비보험은 사고를 우려먹듯이 매번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잘한 질병, 중대 질병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 보호망 열심히 일하고 있겠습니다! 안녕! 안녕!